Q. 승헌이 감사합니다. 그래도 가기 전에 많이 뵈네요. 진짜. 아 팬분들이 시계를 진짜 너무 많이 사줘서 휴가 나올 때마다 바꿔서. 갖다 놨어요. 이거 쳤까요? 아니.. 아니 이 컷이 끝나면 내 머리가 없겠지? 이 컷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퍼스트루 바보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입대 전 이틀 전 저녁 10시 입니다 머리를 조금씩 자르면서 예쁜 모습들 많이 남길 거예요 8월호 퍼스트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뿐인 사진들 기대하세요 아 멋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팬집장님 커버해요 오 20대를 자르는데 오 와 이거 예쁘다. 셀카를 찍어도 돼요? 제가 찍어, 제가 찍어. 뭔가 제 20대를 자르는 듯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런 느낌이에요. 자르는 느낌이 묘하네요.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예쁜 모습 많이 봐주세요. 내가? 오 돼요 이거? 안 닫혀요? 자 다음! 졸라같이 임대할 사람? 안 닫혀요. 안 닫혀요. 심장님! 머리가 많이 기신 것 같아요. 아 덥네. 한승우 머리 밀기 안 닫혀요. 어우 개운해. 와. 파격적이다. 총알. 꼬치밥 부스. 이런 Garg pciIs and corned tuna. 안 닫혀요? 아이. 우와. 잘 어울리겠다. 자네. 자네. 장갑. 자네.. 오기주. 자네. 마지막으로 이렇게 퍼스트룩 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입대 전에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퍼스트룩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마지막 스케줄이었어요. 원래 없던 촬영인데 이렇게 저의 군입대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저를 늘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우리 앨리스 그리고 승우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20대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비록 좀 아쉽기도 하지만 머리를 자르면서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멋있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는 더 좋은 환경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함께 합시다.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여러분. 안녕! 사랑해요 그리고!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아이구, 사랑해요! 사랑해요. 아니 죄송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